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윤규 변호사입니다. 60플러스클럽 303 챌린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303 챌린지는 뭐냐면요. 일주일에 30분씩 3번 달리기를 하는 건강과 공부 컨디션을 챙기는 그런 챌린지입니다. 사실 이제 공부할 때 운동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. 운동이 중요하다는 의미는요. 운동이 필요 없는 분들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건강이라든지 각성 상태를 컨트롤할 때 운동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걷고 이런 식으로 밥 먹을 때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5의 9사치로 간다든지 이럴 때 특히 걸을 때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랬었는데 그 이외 것들은 하지 않았지만 달리기 정도 30분 정도면 몸에 좀 땀도 빼면서 각성 상태를 끌어올리는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 중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퇴근 후에 뭔가 집에 왔을 때 야 잠시 휴식하는 건 좋은데 몸이 너무 처진다든지 이런 분도 계시고 그죠. 그 다음에 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뭔가 오전 오후 시간에 인풋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오후에 너무 좀 각성 상태가 떨어진다.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직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 저녁 드시고 뭔가 소화도 잘 안 될 때 30분 정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고 이런 분들 계신데 특히 운동 안 해보신 분들 중에 그 다음에 체력시험 안 치는 분들 중에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글쎄요. 저는 막 그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. 유산소 정도. 이 30분 정도 달리기. 달리기가 어렵다면 산책 정도라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바깥 공기도 좀 세시고 그래야 공부도 훨씬 잘 되고 그래요. 방 안에 가만히 박혀가지고 공부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. 그래서 이거는 비용도 전혀 들지 않는 좋은 방식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이키 러닝 어플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좀 같이 내 꿈을 향해 같이 달려가고 있다.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획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어요. 60플러스 클럽하고 똑같이 보증금 만 원을 저희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거를 운영 비용을 쏘고 그런 게 아니라 운영은 저희가 다 비용은 다 되고 이건 성공하신 분들 똑같이 또 돌려드릴 거예요. 동기부여를 위해서 내가 저 돈을 찾아야 돼.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.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원래 기부를 했었잖아요. 그죠? 근데 이번에도 기부를 하지만 이 중에 좀 성공하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좀 드리면 어떨까. 정말 좋은 선물들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.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저희가 함께 다시 한번 여기 본문이라든지 댓글로 좀 남겨놓을게요. 좀 기대를 주시면 좋겠고. 그래서 60플러스 클럽의 어떤 말하자면 유니트 어떤 챌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루 30분 3번 달리는 303 챌린지.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우리의 꿈을 향해서 같이 달려나가면 좋겠습니다.